부딪히고 긁히고 스피럼만 있으면 걱정 스케일! 차에 묻은 페인트도 살살살 문지르면 싹! 보기 싫은 찬음집들도 싹! 우연 헤드라이트도 새것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 아스팔트 가루도 싹! 페인트 찬음집 오물도 감쪽같이 싹! 내 차를 새 차처럼 말끔하게 대변신! 죽어버린 광택이 다시 번쩍번쩍! 병이 스르르 미끄러질 정도로 새 차 그 이상의 광택으로! 오물이 튀어도 물이 튀어도 토요레도 끄떡없이 드라이 아이스에도! 내 차에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비막을 입혀 할 수는 기본! 먼지 오염물로부터 철통 방어! 벗겨내고 살리고 보호해서 그 어떤 차라도 새 차처럼 완벽하게 변신! 일명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스피럭! 고객사은 대전치! 대박 구성! 총 10종! 기존 3만 9천 8백원에서 만원 할인된 가격! 2만 9천 8백원! 아스팔트 공사 때 튀는 이런 쿨팔을! 차래 범퍼나 헤드라이트 부분에 묻으면 정말 안지잖아요! 짜잔! 스피너브이 있습니다! 스피너브로! 스피너브로! 자 이렇게 살살살살! 어머어머어머 보이시죠? 세상에 그냥! 한 번의 쿨파르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튀고 어딘가에서 묻고 잘 지워지지 않는 아스팔트 타르도 기적처럼 깔끔하게! 새 차에도 잘 안 없어지는 새통! 날벌레 등 오물도! 스피너브이라면 3초만에 말끔하게! 싹! 라카 공사하는데 차 이렇게 밑에 세워두면 라카가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리고 수건으로 그냥 한 번! 스윽 닦아주시면! 보세요! 와우! 오연물을 순간 분리하기 때문에! 어때요? 깨끗하죠? 거칠거칠 갈바내는 연마제? 아닙니다. 차량에 페인트, 빛, 오염물을 손쉽게 분리하여 리무버 마스터가 마르기 전에 살살 문지르면 깔끔하게 자, 오래 탈수록 색도 칙칙해지고 광택도 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코팅광택! 그런데 스팅업이라면 기술 없이도 여자인 저도 5분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세상의 향이 어머, 바닐라 향이 그냥 소소. 함께 해드리는 차량용 고급용으로 닦아만 주시면 광택이 번쩍번쩍 색채처럼 달아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그림이 울퉁불퉁한 차량 표면을 메워 매끈하게! 산화 추석과 실리콘 오일이 결합하여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차량 전체의 오마 코팅! 강렬한 햇빛이나 눈, 피, 스크래치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차를 보호해드립니다. 다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일반 들 보이십니까? 병이 스르르 미끄러지는 모습이! 더러운 오물이 튀어도 놀라운 발수 기능! 고열에도 끄떡없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드라이 아이스에도 한파에도 이제 걱정 없이! 강력 코팅! 그러나 성공은 순하게! 세차 광택! 코팅을 한 번에! 5분 만에 세차 광택! 코팅 끝! 광택이 필요한 곳에! 강력 코팅만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에! 녹슬거나 고용되기 쉬운 자전거, 오토바이, 유머차 등에! 일체형이라 쉽고 간편하게! 일체형으로 지행한 신개념 프리미엄 차량관리! 스피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개 쌓은 대자체 실시! 금집과 오물을 속 시원하게! 스피넘 리무버 마스터! 번쩍번쩍 살아나는 색상과 컨텐! 코팅 마스터! 150ml가 하나, 둘, 셋! 경차 6개 분량! 여기에! 리무버 마스터용 스펀지! 일체형 캡! 또 있습니다! 코팅 광택용 스펀지 2개! 일체형 캡! 끝이 아닙니다! 차량용 보급용 1개까지! 대박 구성! 2010정! 기존 3만 9천 8백원에서 만원 할인된 가격! 2만 9천 8백원! 2만 9천 8백원!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차량관리의 혁명이 시작됐다! 일명 다이아몬드 코팅! 스피넘이 더 간편하게!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 첫째 간단합니다! 초간단 초스피드 차량관리! 팍팍팍 팔도 아프고 날리는 허연가루! 코팅제 뿌리고 또 힘들게 닦아야 한다고요! 스피넘은 살살살 지나가기만 하면 끝! 전문 장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스펀지가 결착! 일체형이라 더 간편하게! 여기 쿵! 저기 쿵! 보기 싫은 텐트 자국도 살살 문지르면 각조같이! 잦은 기계 세차로 인한 잔흠집들! 아스팔트 골타르가 둘러붙은 것들까지! 물론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질도 깔끔하게! 5분간에 세차 광택 코팅 끝! 둘째 확실합니다! 강력한 효과 차량관리! 액상이 아닌 번홍축의 크림타입! 내 차의 강력한 보호막! 일명 다이아몬드 코팅! 차량 색깔 그대로 복원해주는 것은 물론 한복되는 세차에도 유지되는 강력한 코팅력! 특수 코팅막이 울퉁불퉁한 차량 표면을 메워 매끈하게! 사라 추석과 질콘 오일이 결합하여 다이아몬드처럼 간단하게 차량 전체에 보호막을 입혀! 보호열에서도 오케이! 보물도 오케이! 한 번 코팅으로 몇 달간 주! 자외수는 물론 피, 미세먼지, 자동세차 등 긁힘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드립니다! 셋째, 저렴합니다! 가성비 값 차량관리! 소리를 맡기는 순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속상하고 흐뭇언들여 고쳐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흠집의 속수무채! 이제 스피너브로 부담없이 저렴하게 내 차를 새 차처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객다운 대장치 실시! 흠집과 오물을 속 시원하게! 스피너브리무버 마스터! 번쩍번쩍 살아나는 색상과 광택! 코팅마스터! 150ml가 하나, 둘, 셋! 경차 6회 물량! 여기에 리무버 마스터용 스펀지! 일체형 캡! 또 있습니다! 코팅광택용 스펀지 2개! 일체형 캡! 끝이 아닙니다! 차량용 고급용 1개까지! 대박 구성! 총 10종! 기존 39,800원에서 만원 할인된 가격! 29,800원! 29,800원! 지금 주문하세요!